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특별자취도가 얼마나 표를 훔쳤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장률이 얼마나 되냐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만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지만 제주특별자취도는 제주시하고 서기표시 두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3구 대선에서. 착하게 좌우대칭이죠. 한 군데를 제외하고 관외 사전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제주시의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데칼코마니 좌우대칭에 아득똑 맞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이 짓을 5년 동안 계속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딱 보고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취도의 제주시에서는 총조작률이 몇 퍼센트 후보별 조작률이 몇 퍼센트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취도의 서기표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본 것을 딱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대칭이 일치하는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거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나 좌우대칭을 발견할 수 있거나 그리고 소위 개수조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거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제주특별자취도에는 대략 여러분들 조작률이 20%를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20%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8만 9천 119표 가운데서 10%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홍준표 후보의 7%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3%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이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것이 다 조작된 겁니다. 오염된 겁니다. 조작해서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가 50%를 득표하고 홍준표 후보가 12%를 득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 조작률을 예상해서 구한 사전투표 조작수를 문재인 후보에게 빼주면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홍준표에게는 빼앗긴 것을 더해주면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득표율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는 50%를 제주특별자취도에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것은 가짜고 조작수를 빼주면 실제로는 40%를 득표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12%를 득표한 것을 발표했지만 본인이 빼앗긴 표를 되찾으면 19%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를 득표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본인이 빼앗긴 표를 되찾게 되면 실제로는 20%를 득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소 놀라운 것은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짜 득표수인 사전 득표수인 17,375표에서 무려 36%에 당하는 6,238표를 빼앗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홍준표는 자기가 얻은 사전 득표수에서 36%를 빼앗겼고 안철수는 자기가 얻은 사전 득표수에서 15%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표가 빼앗겼어도 본인들이 표가 빼앗긴 줄도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딱한 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6표를 그냥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의 황금어장입니다. 조작의 황금어장인 겁니다. 조작의 황금어장인들에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2월 11일부터 대대적으로 사전 투표 동료에 나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김기현, 이영, 유경준, 강성재 이번에 다 한자리에 한 사람들이 많죠. 최종적으로 윤석열까지 다 나서 가지고 사전 투표를 동료하고 생 야단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방송을 했던 저도 2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원의 김성겸 서울시 주무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3월 1일 날 황교안 전 총리가 고발을 당했고 민경욱 전 총리의 위원이 고발을 당한 거죠. 그러자 한 시민단체 대표께서 하도 딱했는지 서울시 특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성겸이 가는 주무관을 다시 고발을 한 거죠. 허위사실로 고발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되니까 당일 투표 가능한 합시다 한 것을 선거자유방해죄라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고발한 거죠. 선거자유방해죄. 기가 차죠. 선거자유방해죄.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당일 투표합시다 한 것을 선거자유방해죄를 걸었으니까 정치인들은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참 이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성겸이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그런 사람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한 50대일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애들 나는 다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50대 40대잖아요. 애들이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게 그냥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면 이런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거 때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가 그냥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 이렇게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런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다 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한 20% 조작하자. 전국의 모든 투표소 하위 레벨에서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20% 만드는 숫자를 발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나라입니까. 4.15 총선에서는 그냥 우리가 완전히 몰빵해야겠다. 한 25% 조작하자.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뭡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투표소에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다 25%를 다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했는데도 다 입을 다물고 언론이 다물고 정말 참 출시가 뭔지 생계가 뭔지 정치적 경력이 뭔지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모든 것이 밝혀진데 뭘 어떻게 더 훔치겠습니까.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직을 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다 도지사를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광력시장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다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정을 해서 다 해먹은 거죠. 그런데 고발해 정신이 나갔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수백 개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20%씩 각각 다 훔친 겁니다. 재미난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보시게 되면 아마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투표소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누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검색하시게 되면 제일 찬면에 나올 겁니다. 제주시는 동이 몇 개고 몇백 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수백 개 투표소에 다 이긴 겁니다. 엄청난 거죠. 수백 개의 투표소 다 이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백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같은 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앞면이 나거나 뒷면이 나거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수정 전과 후를 보시게 되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1, 2, 3번 이 박스를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이건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고 중앙선거관에 발표 자리입니다. 사전투표는 50%입니다. 7% 차이가 나옵니다. 홍준표는 어김없이 사전투표에 접니다. 당일투표 20%, 사전투표 12%, 7% 차이가 납니다. 안철수는 당일투표 22%, 사전투표 17%, 5% 차이가 납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이깁니다. 무슨 놈이 이렇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이렇게 격차가 나면 이 자체가 그냥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을 벨트 박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정 후 사전투표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소 레벨에서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표를 훔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원상복귀시킨 겁니다. 표를 훔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해 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투표 득표소로 부릅니다. 득표율이 당일투표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일 43%, 그 다음에 득표율 사전 40%, 홍준표 당일 20%, 사전 득표율 29%, 안철수 22% 당일 사전 득표율 20%, 오차가 여러분들 3%, 0.3%, 0.3%, 0.3%, 0.3% 나오는 거예요.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 4번, 5번은 정상과 정상을 비교해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 1번, 2번은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해 보니까 다 이렇게 엄청나게 격차가 나더라. 여기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두 가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득표수와 발표 득표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 득표수와 예상 득표수를 비교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봅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정 득표수 같은 경우는 거의 오차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번에 제야 고수가 선거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해가 찾아낸 투표수 레벨에서 실제로 2017년 5구 대선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했을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예상 득표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오차 범위에 있었고 그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그런 조작된 사전 득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6.3, 5.3, 3.2, 0.3, 1.3 정도로 굉장히 큰 오차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흥미로운 경우가 광범위.